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가 좀 빠졌다고 해 가지고 뭐 징징대고 남탓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난 볼수록 막 어떤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 보면 아직까지도 남탓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주가 빠졌니 뭐 했니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뭐 줍줍했다고 후회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투자나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식투자는 다른 사람이 살아말라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딱 소신대로 공부한대로 하면 되지 아직까지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남탓이나 하고 있고 유튜버 때문이다 애들 때문이다 그러고 다 믿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그냥 본인 소신대로 하면 돼 공부 해 가지고 항상 저 사람들이 사라고 할 때는 사는게 아니야 거꾸로 가든지 차라리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와 가지고 뭐 주가 빠지니까 누굳하다고 있고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지만은 뭐 살아 말라 하는게 아니에요 분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확신이 들면은 같이 가는 거야 꾸준하게 10년 동안 가든지 해야 하자고 했잖아 단기적으로 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가 좀 빠졌다고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징징대고 누구한테 맨날 욕설이나 하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그게 나이 먹어서 댓글 댓글 그렇게 쓸 아 참 댓글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갑자기 저도 말을 버벅거리네 보니까 난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이가 좀 언제 먹을만큼 먹었으면 성숙하게 해야죠 그렇게 두렵고 하면은 뭐로 투자를 해 주입투자를 왜 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나 수없이 떠들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항상 리스크 있다고 주가가 뭐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릅니까 절대 안올라 우상향 안해요 하다보면은 막 하향도 하고 막 말그대로 급락도 하고 추락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 해 가지고 올라갔다 가고 하면서 엄청난 그 변동성이 있어요 갑자기 전쟁 터지면은 또 골로 가는 거죠 뭐 뭐 한 번씩 코로나 터질 때 이렇게 빠질 줄 생각이 냈어요 그런 무수한 변수들이 있어요 이런 살벌한 변수들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가지고 단주 뭐 돈만 좀 넣었다고 해 가지고 돈 번다 절대 그 어린 반풀 없이도 없는 얘기에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징징대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거나 엉뚱한 소리 할 바에는 하지를 마세요 주입투자 안행이 낫습니다 왜 합니까 그냥 조용히 내가 그렇게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2,3% 정도 이자를 받으면서 편히 살면 되는데 왜 주입투자 해 가지고 아직까지 남탈하고 있고 나 댓글들 보면서 참 딱해 보입니다 딱해 보여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하지 말라고 투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최소한 서방자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을 보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뭐 하는 거지 뭐 지금 뭐 어 그 계좌에 그 마이너스 보고 뭐 할 건데 팔 거예요 팔 것도 아니면서 뭐 거기 가지고 울고 그래요 팔 것도 아니잖아 당장 그리고 또 항상 중요한 게 급전 쓰지 말라 급전 이 급전 사용 안 돼 투자는 절대 당장 뭐 다음 달에 돈을 쓰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확 떨어지면 어쩔 거야 그대로 손절이잖아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해서 신용 신용 투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또 신용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억 정도 2억 정도 투자를 뭐 빚을 끌어 모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괜히 그거 따라 했다가 골로 가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후회도 안 할 거니까 그냥 한 조씩 한 조씩 모아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은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내 성격 같아서는 좀 제가 좀 다혈질입니다 약간 독사적인 그런 독서 오빠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진짜 방송을 하니까 제가 요즘 많이 심심 수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지금 계속 훈련 받고 있는 훈련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평정심 유지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로 가는 거지 뭐 거기 연연합니까 수량만 모으면 돼요 어차피 지나가야 시기에요 그동안 엄청난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투자 하면서 어 없어진 것 같아요 1998년에 뭐 있었나니까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때 아임에 붙어졌잖아요 마이너스 33% 날라갔지 2000년대 아이티 버블이 있었어 마이너스 41% 떨어졌지 2001년대 9.11 테러 일어났지 그때 마이너스 74%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2005년대 금리 인상 시작해서 마이너스 15% 날라갔지 2006년대 테이퍼링 그때 또 종료되고 금리 추가 인상해서 또 마이너스 15% 날라갔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또 리만 사태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48%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2012년 미국 S&P 신용등급 강등해가지고 마이너스 18% 후까지 2015년도에 금리 인상 또 시작해요 브렉시트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18% 후 날라가죠 2019년 테이퍼링 종료되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터 터지는 거야 마이너스 24% 날라갔고 코로나 또 터지잖아 2020년도에 마이너스 33% 날라가지 않습니까 또 금리 인상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러시아 전쟁이 있어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 있었어 그 많은 사건들 이벤트들 있었어요 다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결국은 올라가요 그걸 가지고 뭐 진행되고 울고 욕하고 아직까지 난 비아냥거리고 난 참 보면 딱합니다 이런 수많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또 있어요 또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 별의별 거 다 생길 거야 그래 알면서도 여러분들 강철 멘탈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떨어지는 게 나아 뭐로 투자를 해 그냥 빨리 팔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 회장이 여러분들 뭐 잘되려고 하는 자신들 뭐 못하려고 합니까 없으면 가는 게 나아요 투자하지 마 괜히 뭐 빚내 가지고 돈 끌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관망 하든지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하면 돼 그냥 공부하기 낫지 없는 돈 있는 돈 어디다 다 끌어가지고 그런 몰빵 투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신감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눈 아직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합니까 그 수많은 뭐 채널 유튜브 방송 있지만은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스스로 홀로 가야 돼 홀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응? 옆에 누가 이제 뭐 멘토나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다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기술적이고 테크니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도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그거 알려준다고 해서 다 됩니까 맞습니까 차트부터 돼요 그게 하나도 안 맞잖아 안 맞아요 그랬으면 삼성전자 다 떼돈 벌었겠지 뭐 단기적으로 안 그랬으면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냥 소신껏 하세요 내가 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이유와 원인부터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렀는데 제 이야기 진짜 명심하세요 명심하셔야 돼 제가 진짜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3% 떨어졌어요 그래서 2440선까지 밀렸는데 코스닥은 3% 가까이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800선도 무너졌고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한 6천억 원 정도 넘는 메모를 던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연저점을 다시 썼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5.59포인트 정도 떨어졌네요 보니까 2447.38장을 맞췄고 장중 최저 2436.04까지 떨어지면서 연저점을 또 새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코스피가 2440선에서 거래된 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이후 약 1년 7개월만 한 19개월만 됩니다 이날도 외국인들 거의 9거래일 연속 셀코리아야 계속 파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들도 4543억 정도 순매도 했다는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아치움 금액만 3조 4500억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삼성전자를 3341억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코덱스 200도 한 947억 정도 하이닉스 한 616억 정도를 순매도 해요 그냥 가장 팔기 좋은 거 팔고 일단 파는 거예요 일단 팔자 대신 지수 하락에 배팅하는 인버스 ETF 대결 사더라고요 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313억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178억 정도 샀는데 결국 얘들도 거기 하방으로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코스피에서 개인 기관들은 좀 샀죠 개인들이 한 3465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797억 정도 샀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지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있어요 코덱스 200 등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ETF를 주로 담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8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낙포를 좀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52조 신적값 다 새로 썼고 코스피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도 7거래를 연속 하락을 하면서 6만 전자도 위태로 온 거야 6만 전자도 위트위트 했어요 6만 2배원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깐 LG엔솔 SK하이닉스도 한 1%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전율 대비 24.17포인트 떨어져서 799.4일에 맞췄고 코스닥 지수 800% 이하로 떨어져서 2020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팔자의 3% 가까이 떨어졌고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1469억 정도를 순매도를 합니다 반면에 개인기관이 한 889억 정도 666억을 순매도를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쭉 보니깐 9개가 하락을 했어요 보니깐 오늘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천보 등이 한 4%대 낙포를 보였고 카카오게임즈 HLB 셀트리온 제약이 한 3%대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전날에 연방준비제도의 그 75%포인트 75bp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도 FOMC에 대한 그 경계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하락으로 마감한 것 같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장중에 1293.2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슈팅해 가지고 연고점 경신했고 외국인이 현물하고 선물 모두 매도 매도하다보니까 지수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어 지금 보니까 16일 새벽이죠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오후 4시 40분 기준에서 시카고 한국 상품거래소 그룹에 그 패드워치 따르니까 연준이 이번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확률은 95.6%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유럽은 어떠냐 유럽 유럽도 지금 보니까 좀 올라요 유럽은 그나마 좀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현재 영국은 1.0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프랑스 0.69 약간 좀 빠지네요 그러니까 독일도 0.98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 비해서 조금씩 약간 늘리는 기분인데 그래도 뭐 유럽은 아직까지는 플러스다 상승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새벽에 필로달피아 반도체 0.63% 올랐는데 오늘도 새벽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75pp는 금리를 오릴 것 같아요 어 환율은 1,291.50원 2원 정도 올랐고요 달러 1분엔 134.62엔 어우 달러 진짜 일본에 보니까 일본 에나가 확실하게 지금 엔저로 어 일본 신났어 수출기업들 유가는 118.93달러 조금 빠졌습니다 일본 에나는 960.90원 약간 소폭 올랐고 유로와는 1,353.24원 좀 올랐네요 중국 이아나 192.10원 어 중국 이아나가 요즘 강세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값도 2,087.61원 큰일입니다 지금 휘발유값 경유값 올라가지고 아유 나 참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이제 국제금값은 현재 1,809.5달러 좀 빠지고 국내금값은 7만 5,645.09원 조금 올랐습니다 어 10년물 국제금리가 지금 3.387이에요 좀 약간 빠지긴 빠졌는데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다 상당히 높아요 어 예전에 진짜 아 1%대가 그립네요 보니까 너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장주들이 맥을 못 추고 있고 지금 선물은 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선방하고 있어요 음 다우가 한 0.65% 정도 지금 어 오르고 있고 어 S&P 0.79% 정도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0.94% 그리고 러셀은 0.67% 아까보다는 전부 다 서포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은 오르고 있고 독일은 1.07% 프랑스 1.05% 영국 0.48% 유로는 1.33% 이탈리아 2.87%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어 선물지수는 어 유럽이나 지금 미국이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우리의 삼성전자 6만 7백원에 마무리했는데 어 쇼킹했죠 이러다 6만 깨지는거 아니냐고 깜짝 놀랬죠 놀랐다가 다시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 빌빌거린다 내일은 더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한 6만 천원대에서 놀지 않겠나 약간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준금리는 오를 것 같으니까 다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것 같고 우선주도 5만 5천 8백원까지 빠졌는데 종가 악마로 해가지고 400원이나 밀렸어요 5만 6천원대에서 5만 7천원 사이에서 놀지 않겠나 봅니다 어 내일은 약간 소폭 상승해가지고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약간 좀 불안한게 뭐냐면은 음 아직까지 외인들이 팔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 기업이 삼성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이런것도 좋아 팔기가 사기도 좋고 팔기도 좋고 당장 아직까지 환율도 좀 높고 하니까 좀 약간 요동칠겁니다 요동치니깐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담든가 아니면 관망하세요 그럼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음 삼성전자 좋아서 하는거지 삼성전자 가지고 무슨 투자하고 무슨 망한다니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쪽팔린다 솔직히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뭐 삼성 망하니 폭망하니 징징 짜고 그런 소리 하는거 보면은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왜 투자를 했어 삼성전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럼 다른 종목은 뭐야 도대체 삼성이니까 이 정도 잘하고 있는거죠 기업 돈 잘 벌고 있고 실력 좋은 기업이고 미래 지향적인 아주 우수한 기업인데 근본이 펀더멘트가 좋고 시스템으로 가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뭐 주가라는 것은 뭐 외국인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장난치면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외부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장단 맞추면서 춤출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러니 하고 흘러가면 됩니다 그러러니 하고 하면은 다 제자리로 갑니다 제자리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중하게 그러면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늘 얘기하는 말대로 여러분의 소신대로 초심을 갖고 유지하고 그렇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랜요 여러분 meus